티어리스트 이슬더스2 출시 기념으로다가 굿바이 이슬더스란 느낌으로 정밀 정밀 어디 줘야 되지? 이주가 S는 정해져 있지 반수왕 S 아드 S 연금 S 총매도 S 줘야 될 것 같은데 음 불쾌 S 알놀림 알놀림도 S 줘야 되나? 유형 S 맨전 S 이거도 S 줘야 되나? 전에는 C폭도 S 줬던 것 같은데 일단 S 보자 잔상 카드 안았을 때마다 1방어 얘 A줄까? 아니야 S 줘 4일 거무하나만 써도 4방어 주는 갓 카드 아드 손에 없는 갓 카드 근데 아드레날린을 안 먹어야 될 때도 있기나 옆에 있는 카드가 더 좋으면 이엔 이엔금 포션을 넣었습니다 뭐 말이 필요한가? 그 유령 포션 먹으려고 쓰는 거지 단차로 유령 나는데 좋은 건가요? 총매는 S 주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상 총매 플러스 있으면 보수전 거의 다 해결되는 느낌이라 불쾌 강화해놓으면 든든하고 뭐 연타형적 뱀식물 뭐 칼책 심장 뭐 심지어 산막에서는 다 좋다 까마귀 잡을 때 달팽이 잡을 때 로누베카 잡을 때 다 좋다 4일 카드는 확실히 뭐 그렇게 단일로 좋은 느낌은 아니네 다 연계되어야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유령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계가 안 돼도 좋다 발놀림을 A 줘야 될지 S 줘야 될지 헷갈리네 헷갈리네 권전은 그냥 SSS지 이건 개사기 룬피가 개사기인 만큼 권전도 사기가 된다 근데 권전도 이제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 게 1막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점액투성이라 근데 1막에 나오면 점액투성인데 또 나중에 안 나올까봐 먹게 된단 말이지 아무튼 S 주고 발놀림은 진짜 S인지 애매하네 발놀림 두 개만 떠도 뭐 거의 비벼볼 수 있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공중제비랑 흐릿함 좀 집어넣으면 악몽은 이제 보스전 데뷔할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양상이 달라져서 다만 이제 이 카드랑 이 카드랑 복사할 카드랑 같이 핸드에 잡혀야 되는데 드로 쓰고 나서 3에너지가 없어서 악몽을 못 쓸 수 있단 말이야 권전 같은 거 쓰면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쓰기 힘들다 고개 A 주고 제비 A 주고 전문성 B 주자 그 다음에 반사 신경 해주고 스타일 드로우가 더 있나 예비는 드로우는 아니지만 드로우 아니니까 넣지 말자 고개랑 제비랑 이제 뭐 스타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스타일 런에서도 쓸만한 그런 카드들이다 발놀림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제비가 더 좋고 버리기 시너지 위주로 덱을 구성했을 때 이런 전략 그 전략과 반사 신경이 있을 때 고개가 더 좋다 고개는 결국에 카드를 버리기 때문에 핸드수가 줄어서 버리기 시너지가 없으면 그리 좋은 카드가 아니다 다만 이제 사일런트가 버리기 시너지를 활용을 안 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다 하기 때문에 고개가 그만큼 좋을 수 있다 대신 이제 제비가 더 좋은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반사 신경은 뭐 버릴 수만 있으면 뭐 카드 한 장으로 두 장 뽑는데 계삭이지 버릴 수만 있다면 말이지 갓 공격 갓 공격 A줄까 B줄까 시체 폭발을 S주고 갓 공격을 A주고 해야 되나 B줄까 A줄까 이제 전체 공격 카드 같이 봐야겠네 단불사 어디냐 단불사랑 사우전드 컷츠 에다논 에다논 쭉쭉쭉 단불사 다 가져왔지 이렇게 보면 이제 킹지황참 A줄만한 것 같고 약화쟁이도 A줄만할 것 같은데 대단원 대단원은 A주기 좀 그 시기한데 올픽 죽죽죽도 A줘야겠지 13 데미지가 높으면서 또 별로 높아서 애매하긴 해 만약에 이제 이 친구 강화하면 7덤 6덤 들어가서 13덤 이란 말이지 얜 약화도 걸어주는데 하긴 얘가 강화기준이면 얘도 강화기준으로 해야겠네 얘 17덤 그래도 애매하단 말이지 뚱땡이도 못잡잖아 이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굴이단 얘긴 아니고 이런거 쓸 바에 이거 쓰는게 낫지 얘가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아무튼 싸일광역은 C4기에 제일 좋고 그 다음 싸우던 데 컷츠가 좋고 단 분사를 그 아래에 두는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단 분사는 아카베코 볼 수 있고 독발력이 두번 볼 수 있고 빨리 떨어뜨릴 수 있고 배신 배신에 배신에 해줄만 하지 않나 국밥 대신에 구슬주머니 있으면 진짜 개꿀인데 후반 갈수록 구려진다는게 좀 아쉽긴 한데 베인 베인 에에 솔직히 쓸 리 없다 이거 D줘야될지 C줘야될지 모르겠다 한가지 팁이면 독바르기 했을때 그냥 독없을때 써도 두번 때림 독바르기도 A줘야징 독카드 한번 볼까 총맨은 아까 봤고 이거지 독지 맹독 탄플 이중에서는 그래도 탄플이 제일 좋지 않나 인공물 세번 한번에 깔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독지랑 맹독 주면 될 것 같은데 시주가 스낵홀 있을때만 쓰잖아 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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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줘야되는거 아닌가 솔직히 S줘야된다 이거 1코 12딜 미친 이거 검무 예전에 두장이었는데 세장되고 그냥 마탱이가 가버림 개싸기 카드임 프리탐 방어도 O라서 민첩 없으면 사실 쓰지 말란 얘긴데 블러라서 B를 주는 것인가 A는 솔직히 못줄거 같아 이거 있을때만 쓰는 요 정도 블리타임 블리타임이 좋은 경우가 분명 있긴 한데 뭔가 높은 티어는 못주겠네 사일런트 꼬꼬 카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쓴다고 꼬꼬 카드 많이 넣기도 애매하고 후병 나쁜 카드는 아님 근데 이것을 봐야 노플갱어 쓰지 복주는 범용성 생각해서 A주울만한거 같은데 복주제비만 해도 뭐 게이득인데 시간포식자 트리거 트리거 늘린다는건 좀 짜증나기나 씨 하지만 받고 말하면 찬상을 한번 더 준다는 얘기 씨 영체화까지 개굴 이 친구 A줄지 S줄지 애매하네 강화 안하고 쓸 수 있고 단점이라든지 폐가 한장 감수한다는게 단점인데 사일은 이미 풍부한 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를 돌릴 수 있지만 결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이너스 1이라 고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음 마름쇠 마름쇠 A주어도 되지 않나 마름쇠 다 막아도 데뷔 주는데 어휴 파랭이색 5살은 B줘야 될 것 같은데 교살 카드 자체는 좋은데 다른게 더 좋다 흠 아 애매하다 사일 이코 카드 같이 보자 그 그 그 그 그 요거랑 선적 요게 이제 사일 이코 공카 라인이죠 이거 빼고 이렇게 봤을 때 벌집이 D고 그러면 얘는 C 정도 줄까 벌집은 그냥 개노답이고 이거 쓸 일 절대 없고 근데 벌집 쓰레기 된 것도 얘 때문이야 얘가 너무 사기라서 쓰레기 조살이 쓰면은 저거 인공물 깐 다음에 바인공물드 체력 데미지로 잡을 수 있음 천적이랑 돌지는 그냥 둘다 A주고 싶은데 15 데미지 다음 턴 두 장도 10딜 10방어 철파를 두면 D랭크가 되지만 철파 두 개를 합치면 A랭크가 된다 원래 하이템플러도 두 마리 합치면 더 세짐 건무 아니 망단 망단은 수리검 있을 때 넣어놓으면 좀 든든한데 철파긴 한데 럭키 철파지 뭐 05 방 5 보다는 04 방 6이 더 든든한 걸 어떡해 그리고 얘만큼 방어도 많이 주는 카드가 쟤 밖에 없어 생존자밖에 없어 4일 카드 다 방어도 싸야 생존자는 뭐 기본 카드인데 티어를 매겨야 되나 만약에 카드 보상에 생존자 뜬다 절대 안 먹지 이딴 거 왜 먹으면 꺼져 아니 흘려보내기는 카드 하나 주는데 이건 카드 하나 버리잖아 개쓰레기 어떻게 카드 하나 얻는 거랑 카드 하나 버리는 거랑 밸류가 똑같냐 하지만 무력화는 좋지 무력화는 A줄만 하지 않나 애초에 약화 거는 자원 자체가 별로 없어 아클처럼 충격파 딸깍하고 약화 안 걸어도 되는 캐릭터도 아니고 약화 꾸준히 걸어줘야 되는 캐릭터인데 집중 집중은 B나 C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에너지를 얻는 건 카드는 카드를 쓰기 위해선데 카드를 버리고 에너지를 얻는 거는 사베바임 굳이 연계 뽑으라면은 전문성 연계하면 되는데 여기 전문성 없나 B줌 그래도 전문성이 똥종보단 좋지 대단원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전문성은 처음 났을 때 7장 8장이라 개꿀이었는데 6장 7장으로 너프 먹었지 뭐야 딩가네기 딩내도 A줄 수 있을 법한데 이거 2막에서 강화돼서 나오면 진짜 개꿀인데 호다닥 챙겨버리는데 B를 주자 아 근데 이거 B주면 너무 박한 거 아닌가 A줄런다 칼질을 B주자 방에 D줘야지 아니 얘는 F줘야지 진짜 싸이라면서 한 번도 안 집어도 되는 카드다 진짜 억지로 방해각 만들면 이제 방에서 나온 악몽으로 사기친다 뭐 이런 각이 있긴 하겠지 백소지옥 껌이랑 비교했을 때 밸류가 너무 떨어지는 카드 여기서 막 예비 이딴 거 넣으면 듬신 나가는 거지 예비 설치 이딴 거 넣으면 구르기 구르기도 약간 흐릿함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집으니까 발놀임 있을 때 1코 8방어 는 좋긴 하지 아클 계삭이네 1코 8방어에 드로도 주고 민첩 2배율 카드 또 아플갱어 도플갱어 S는 해방가 A 강화가 필요하니까 A 아니면 B 정도 강화를 해야함 도황 도황은 강화해야지 공짜 1코 1드로 이거 D 주고 싶은데 D 라인이 너무 쟁쟁해서 C 줘야겠다 이건 이제 표창 수리검 뭐 잔상 이렇게 두 번 트리거하는 카드들이랑 같이 쓰면 좋고 굳이 안 써도 됨 이거 쓰다가 가방 나와가지고 헤드 터지면 그때 개빡친 달팽이전 할 때도 빡침 오동도 2대 맞음 벌집이 악플 카드였음 계삭이였을까요 대검이랑 비교하면 계삭이죠 대검 14댈 25댈 대검은 강화해야 5배인데 얘는 강화해도 5배 대신 계삭이 5번 질림 얘는 S 주워야 되긴 한데 좀 초라하네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공짜 방어도 근데 밸류가 밸류가 너무 너무 하찮은 밸류 달팽이 잡을 때 빡침 곱창 일단 A 주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티어 좀 조금씩 공개해야겠다 이 정도 메인데 얘도 좀 메인 주고 싶은데 비타 12댐 16댐 여기 카드 이미지에 10댐 적혀있는데 12 16 비타 공짜에 12 16댐이면 진짜 좋은데 여기다가 광기 같은 거 넣으면 전략가로 쓸 수 있다 분리 타임으로 0코 만든 다음에 에너지 늘린 다음에 엑스코스트 카드 쓰는 식으로도 연계가 됩니다 마무리 얘도 A 줘야 되지 않나 얘 이름이 피디셔인데 진짜 말 그대로 피디셔가 될 수 있는 카드 게임 끝까지 캐리할 수 있는 카드다 게임 시작부터 게임 끝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플레츠는 마무리보다는 좀 떨어지지 근데 이제 덱이 맞돌이로가 주어지면 플레츠가 더 세고 결국에 달팽이랑 심장전에서 약해지는데 플레츠는 그 부분에서 이득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플레츠가 좋아지는 경우가 좀 별로 없지 보통은 마무리가 더 좋고 특수한 경우만 플레츠가 더 좋음 약간 대단원처럼 운 좋아서 덱 깔끔하게 짜지면 좋은데 클라잉 니 C라인에는 좀 애매한데 B가 맞을 것 같은데 8 데미지 다음 던 에너지 약화 걸리면 그 드롭킥은 애인데 얘는 비인게 드롭킥은 취약이라 딜 잘 들어가는데 얘는 약화라 딜이 안 들어가 쓰기도 어려운데 먹혀봤자 리턴이 꿀랑 데미지 옳아서 이럴 바에 FTS지 C줄 난다 B도 아깝다 유리칼 사일이 이제 초반에 약하고 대기만성형인데 초반에 뜨면 주절먹이니까 A를 주자 후반에는 어차피 뜨면 걸으면 되고 1막에서 뜨면 이제 비족 그램린 죽이고 슬라임 죽이고 뚱땡이 한방 내고 예비는 예비니까 B 주자 예비는 한장 뽑고 슬린이들 무작정 집었다가 손해보는 카드 앵? 한장 뽑고 한장 버리면 본전 아님? 하면서 예비 집었다가 댁 망함 예비 쓰면 5장이었던 앤드가 4장이 되죠 그래도 이제 예비 아예 못 집을 카드는 아닌게 사일런트 이제 비열한 타격이라든가 요런거 요런거 그리고 요런거 버리기 시너지 많기 때문에 노강 집어도 뭐 나쁘지 않음 와 근데 예비를 B 주고 집중을 C 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 구검 D 절대 쓸 일 없다 이거 하나 딸깍하면 어 이거 딸깍하면 단독 3개 나오는데 이거 쓰고 4턴이 써야 단독 3개 나오 미치겠네 다걸 A 줘야지 뭐야 망단이 빠꼬치겠어 다걸 A 다걸 좋은 점 약화 걸어줌 다걸 이것도 12방어였다가 너프 먹음 젠장 다걸 진짜 개국밥 강화에도 좋음 심지어 능찌 능찌 A 까진 좀 힘든가 B를 주자 비타랑 능찌 나오면 뭐 먹음 얘도 0코 12 얘도 0코 12잖아 둘 다 조건부에다가 요 둘이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뜨면 이거랑 뜨면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버리기 없으면 이거 먹겠지 능찌 좋긴함 근데 A 주냐 마냥 에이 주냐 마냥 심장선에서 막 34코 이래되면 재밌는데 재활용 마려운데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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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줄만 하지 않아 환살 환살도 A줄만 하지 않아 다음 턴 2배 데미지 환살특 수비만 잡힘 리얼룩 귀지 B 귀지 B에 S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S 너무 쟁쟁하다 S가 너무 많다 A로 내리자 잔상을 데리고 귀지 B를 S로 못 낼까 잔상 나부르행에 보다 귀지 B가 더 좋지 않나 잔상 A줄거면 발돌림도 A주자 아 이거는 D주자 에이 뭐야 이거 폰멜 타격 9딜인데 꼴밖에 안 해 이거 쓸 바에야 단투 쓰지 단투 버리기 시너지 볼 수 있는데 이거 버리기 시너지 돕고 언럭키 폰멜 타격 언럭키 폰멜 타격 단투는 A 줘도 될 것 같은데 싸일 버리기 트리거 하는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 싸일 1막에서 뜨면 든든한 공격카드가 이제 단투랑 비타랑 비타랑 요렇게가 든든한 단분사까지 든든하지 단분사 A줄까 똥공격 A줏으니까 단분사는 B줘야겠다 이것도 뒤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카드를 두 장을 쓴다고 이게 카드 두 장 쓰는데 에너지까지 1 써가지고 카드 용코만 드는게 이게 카드냐 이거 개쓰레기 뒤져 본다 똥공격 곡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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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일 없음 scientific cimento 곡챙이 12 소іб ab67 conductor 이렇게 이번 달 blah 하나 이 Jen 항상 해당 이게 아니야 C줄까? C주자. 보책이 코칠들 쓰레기라 보통은 강화해서 쓰는데 에바인 것 같음. 강오스. D까지는 에바인 것 같고 C주자. 이거 단독 카드들 다 아래에 져박혀 있는 거. 이마 때문임. 건물 쓰면 되는데 딴 거 못 쓰면 진짜. 공대 팅샷 가지 있을 때만 좋음. 단도는 건무만 애쓰고 건무 때문에 다른 카드가 쓸모가 없어. 이 미친. 건무 1, 2. 써커 펀치. 야코아 없을 때 쓸만함. 전략가는 이제 반사신경보다는 조금 아래에 두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A 주자. 단짝인데. 공포도 A 줘야 되나? 소멸이라 쓰기 편해. 근데 강폭은 정밀 건무랑 같이 상향받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낮은 티어인 거면 그냥 단도가 원래 부렸던 거 아닌가요라고 할 뻔. 단도가 개구덱이었던 거 맞죠? 그 때 정밀도 3 데미었네. 여기도 3으로. 여기도 3이라고 돼 있네. 작도. 작도도 C 줄까? 작도 쓸 일이 있나? 분명 카드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사일에 버리기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일하면은. 고개가 피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리기를 트리거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뭐 갑자기 덱. 덱이 좀 이상해가지고. 덱에 반사 3장 있고. 뭐 그러면은. 쓸만하겠지만. 지금. 처분. 처분도 D 놓고 싶긴 한데. 공격력 14딜이라서. C 주자. 유리칼 내용으로 쓸 수 있음. B 줄까? 1코 14딜 그래도 완전히 해전대. 근데 이것은 빡치는거. 등반가에 골칫거리 버림. 꼴바켓. 골 받는거 빼면 그래도. 비줄만한거 같다. 아니. C 줄래. 꼴받으니까. 등반가에 골칫거리 그만 버리라. 그리고 얘랑. 생존자랑 같이 잡히면. 또 꼴받음. 얘 쓰면. 얘가 생존자버리고. 생존자 쓰면. 생존자가 얘 버리고. 깨끗한 카드. 조금씩 조절해볼까. 얘네들은 그래도 다 S 줄만 하지 않나. 10홍을. 낫힐까? 여기에 60홍이 발견할까요? 상태로대고. 상태로 그냥 같이 TRAFFIS FALL이มา. 마을 큰일its Paraguas. 방 Saccharak. A가 너무 많으니까 몇 개 강등하자. 마름쇠 강등 똥공격 강등 돌진도 낮출까? 음 돌진 근데 이마까지도 든든한데 뚱땡이 잡을 때도 나쁘지 않고 내장해체 마무리가 딱 A급인데 마무리보다 못한 애가 있나? 돌진 안당에 낮추자 아무래도 이 라인이 더 좋지 마무리는 게임 끝날 때까지도 쓸 수 있다고 공토 공토 만살 A급 겁나 많네. 실런트 보네 최고급 카드 그리탐도 사실 뭐 비주기 싫다. 사일은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카드를 다양하게 쓰는 캐릭이긴 해. 디펙터도 티어리스트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 대단원 대단원에 스스로벌려. 뭐 이정도면 된거 같은데. 이거 진짜 절대 안집어도 되는 카드들만 있네. 이런거 안집는다고 등반 망할일 없습니다. 안심하고 거르십시오. 전광석화 티어 올려줄까? 이 5대장이랑 같이 있기는 좀 그렇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도 올려줘야지. 그래도 뒤줘. 연고도 뒤줄까? 장나네. 그래도 뭐 0코 8딜인데. 봐주. 다운로드 이미지. 노 땡스. 다운로드 이미지. 아크를 할때 저장 안했다. 티펙터 카드는 대부분 SA주고 티펙터 캐릭을 B주죠. 카드사다. 전광석의 3개. 다운로드 이미지. 재미로만 보십쇼 리얼 킥킥만 쳐 끝 끝